이것도 분재인데요. 작은 분이죠. 작은 분에서 꽃이 피었네요. 신기하네요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이것도 작은 분에서 꽃이 피었네요. 와 예쁘네요. 아주 작은 분이죠. 나무는 붉어요. 꽤 연도는 덴 듯합니다. 얘도 상당히 예쁘네요. 분은 아주 작죠. 붓는 아주 작아요. 나무 때는 아주 붉고요. 그 다음에 얘도 화낫 같다. 와 예쁘네요. 그리고 작은 분에서 나무는 아주 붉습니다. 그리고 안에서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. 얘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. 얘 진짜 나무예요.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올 때마다 보는데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듯해요. 그리고 다육식물과 다른 분에서 잘 자라는 듯해요. 그리고 다육식물과 다른 분에서 잘 자라는 듯해요. 그리고 작은 철추기 또 있죠. 아주 작게 또 있죠. 예쁘답니다. 예쁘답니다. 꽃이 피었나요? 예쁘게 만드셔요. 여기 사장님이 직접 만드셔요. 여기도 보시면 다육이인가요? 예쁘게 생겼네요. 끝에 짝이 나고 있어요. 여기도 다육이 있어요. 연도가 꽤 된 나무인듯 해요. 꽤 됐어요. 꽃이 피고 있네요. 신기하죠. 가지는 아주 굵고 화분도 아주 작아요. 제 손 보다도 보세요. 손 딱 한 뼘이네요. 근데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